1. 고속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좋은 점은 1. 열요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2. 운전 중 소음이 비교적 적다. 3. 엔진의 출력당 무게가 가볍다. 4. 엔진의 압축비가 낮다. 정답은 1. 열요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2.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2. 기관의 온도 3. 연료의 양 4. 유압류의 양 정답은 2. 기관의 온도 3. 일반적인 건설기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관이 과열됐을 때는 기관을 정지시킨 후 냉각수를 조금씩 보충한다. 2. 운전 중 팬벨트가 끊어지면 충전 경고등이 꺼진다. 3. 윤활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운전 중에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진다. 4. 연료 탱크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물과 찌꺼기를 제거시킨다. 정답은 2. 운전 중 팬벨트가 끊어지면 충전 경고등이 꺼진다. 4. 피스톤닝의 작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기밀 작용 2. 오일 제어 작용 3.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4. 열전도 작용 정답은 3. 불완전 연소 억제 작용 5. 기관의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 시기를 조정하여 운전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1. 노즐 2. 과급기 3. 타이머 4. 디콤퍼 정답은 3. 타이머 6. 압축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은 1. 폭발 행정 2. 압축 행정 3. 배기 행정 4. 흡기 행정 정답은 1. 폭발 행정 7. 디젤 기관을 시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 수온 조절기의 고장 2. 물펌프의 고장 3. 라디에이터 코어의 파손 4. 냉각팬 벨트의 헐거움 정답은 1. 수온 조절기의 고장 8.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은 1. 베어링의 마모가 심하다 2. 벨트가 절단된다 3.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4. 점화 시기가 빨라진다 정답은 3.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9. 엔진오일이 우유색을 띄고 있을 때의 원인은 1. 경유가 유입되었다 2. 연속가스가 섞여 있다 3. 냉각수가 섞여 있다 4. 가솔린이 유입되었다 정답은 3. 냉각수가 섞여 있다 10. 엔진오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1. 엔진오일에는 거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좋다 2. 엔진오일 순환 상태는 오일 레벨 게이지로 확인한다 3. 겨울보다 여름에는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한다 4. 엔진을 시동 후 유압 경고등이 꺼지면 엔진을 멈추고 점검한다 정답은 3. 겨울보다 여름에는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한다 11. 과급기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배기터빈 과급기는 주로 원심식이다 2.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가해 기관에 공기를 공급한다 3.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중량과 출력이 감소된다 4.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은 배기가스에 의해 회전하는 원심식 과급기가 주로 사용된다 정답은 3.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중량과 출력이 감소된다 12. 엔진이 기동되었을 때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2. 캠이 마멸된다 3.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된다 4. 크랭크축 전월이 마멸된다 정답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13.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1. 여자 전류를 조정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2. 전류를 조정한다 3.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4. 전압을 조정한다 정답은 3.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14. 헤드라이트에서 세미실드 비명은 1. 렌즈와 반사경을 분리하여 제작한 것 2. 렌즈, 반사경 및 전구를 분리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 3. 렌즈, 반사경 및 전구가 일체인 것 4.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고 전구는 교환이 가능한 것 정답은 4.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이고 전구는 교환이 가능한 것 15. 세미실드 빔 형식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 방법은 1. 렌즈를 교환한다 2. 반사경을 교환한다 3. 전구를 교환한다 4. 전조등을 교환한다 정답은 3. 전구를 교환한다 16. 축전지 케이스와 커버 세척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솔벤트와 물 2. 소금과 물 3. 소다와 물 4. 가솔린과 물 정답은 3. 소다와 물 17. 축전지 취급상 가장 좋지 않는 것은 1. 과방전은 충전지에 충전을 위해 필요하다 2. 자연 소모된 전해액은 증류수로 보충한다 3. 필요시 급속 충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하지 않은 축전지도 2주에 1회 정도 보충전한다 정답은 1. 과방전은 충전지에 충전을 위해 필요하다 18. 굴삭기에서 매 2,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할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엑스케이스 오일 교환 2. 선회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3.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 4. 작동유 탱크 오일 교환 정답은 2. 선회구동 케이스 오일 교환 19. 굴삭기의 센터 조인트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스윕을 조인트라고도 한다 2. 압력 상태에서도 선회가 가능한 관이입니다 3. 스윙 모터를 회전시킨다 4.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주행 모터에 전달한다 정답은 3. 스윙 모터를 회전시킨다 20. 지게차의 조종 레버 명칭이 아닌 것은 1. 리프트 레버 2. 밸브 레버 3. 변속 레버 4. 틸트 레버 정답은 2. 밸브 레버